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발효 반찬 가게 창업교실 오늘 다섯 번째 내용이죠. 우리가 발효 반찬 가게를 여러분들하고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여러분들이 왜 발효 반찬 가게를 하는지 또 사람들이 왜 발효 반찬을 먹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맛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건강에 좋다 어디에 좋다 이런 거는 전부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동기입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명분이죠. 나는 이렇게 맛있는 반찬 만들어가지고 손님들에게 많이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 거야. 이거는 명분도 안 되고 동기도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명분과 동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사람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똥도 잘 안 노고 자꾸 피곤하고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면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약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병원 가면 돼요. 병원 가면 의사가 이렇게 처방도 하고 약국 가서 여러분들이 약을 처방대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점 병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음식으로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 그다음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또 맨발 걷기 그게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산행 운동하러 가면 아니 그냥 아줌마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이게 맨발로 막 걷고 하는데 아니 요즘 겨울인데 왜 저러를 했지. 저도 한번 흉내 내봤는데 이거 다리가 아파가지고 잘못하겠더라고요.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잘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안 아프냐 안 아프대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한 두 번 해봤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이력이 생겨야 된답니다. 그래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자기는 한 몇 년 했답니다. 그래서 뭐 오지근한 데 가도 이제 다리가 아프고 뭐 그러지는 않대요. 자 그것처럼 이제 이 발효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뭔가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발효 음식 발효 반찬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게까지 차릴 정도면 이미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먹어보고 또 여러분 가족들도 한번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공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야 이거 먹고 나니까 내가 건강해지더라. 내 가족들이 건강해지더라. 그러고 나면 내 이웃들 내 또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가게를 차려야 됩니다. 그 가게가 저희들은 5평에서 아무리 커봤자 10평 그러니까 작게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작게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게 보면 이제 허가는 이제 적습 판매 제조 이제 적습 판매 제조 보통 즉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고 거기다가 식품 제조를 하게 되면 식품 제조는 굉장히 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창업을 하기에는 식품 제조는 이제 너무 쌩니까 좀 복잡해.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습 판매 제조 그거는 내가 가게 체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는 거니까 조금 이게 이제 약간 수월해 여러분들이 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는 거죠. 이거는 적습 판매 제조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게를 체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게를 체리기 전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발효반찬을 먹어야 되는 이제 이유 그 다음에 그 동기 그걸 이해해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건강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병들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일단 이제 뭐 일 같은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두 번째 이제 병들고 나면 치료를 해야 되니까 또 뭐 그러니까 병원비라든지 약값이라든지 이런 게 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이 넉넉하면 뭐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거 막 먹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이 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병원비 그다음에 약값 이런 것도 사람들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발효 음식을 먹는데 그러면 병 도대체 병이라는 건 뭘까? 이제 그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뭐 병만 들면 병들면 병원 가고 약국 가고 한의원 가고 그러면 다 치료해 준다 그러는데 만약에 병원 가가지고 그다음에 약국 가서 그다음에 한의원 가가지고 다 치료 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건강하게 해요. 근데 그 갔는데도 치료되는 사람도 있고 치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효 반찬 가게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병이 도대체 뭐며 그리고 그 원인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몸이 진짜로 아프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아플둥말둥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보면 별 병명이 없다고 그럽니다. 별 병명이 없는데 나는 자꾸 피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음식으로 이제 얼마든지 이제 뭐 이렇게 건강해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들은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인터넷 뭐 구글 이런 데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그냥 음식보다는 이제 발효 음식으로 발효 반찬으로 이제 아픈 통 말동 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건강해 줄 수 있다. 이게 또 저희들의 주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병 이러면 이제 그 원인을 크게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아프다 그 병 들었다 이러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서 뭐 미끄러져 가지고 아니면 어디서 부딪혀 가지고 뭐 고관절이 무릎이 이제 다쳤다. 뭐 어디가 이제 부러졌다 뭐 어쩌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병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걸 우리는 흔히 사고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로 병들은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병원 가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어디 부러지면 병원 가서 그걸 이렇게 이제 붙이고 뭐 어쩌고 해야 되지 이렇게 뭐 발효 음식 먹는다고 그게 뭐 붓고 뭐 이러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타쳐서 생기는 그런 병들 사고로 생기는 그런 병들은 무조건 병원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다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병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 병의 원인 중에서 1%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그 저 과연 이렇게 다치고 뭐 어쩌고 저 해가지고 이제 병이 나는 경우에는 거의 1%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바로 이제 병원으로 뛰어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흔히 병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요즘 뭐 코로나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로 이제 다음에 감기라든지 독감 이런 게 전부 감염 바이러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 이제 뭐 식중독 같은 것도 뭐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어가지고 뭐 토하고 설사하고 뭐 배 아프고 뭐 어쩌고 이제 이런 이제 감염증 이제 그런 이제 감염으로 생기는 그런 병들 이것도 당연히 저는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썩은 고등어나 썩은 생선거통 모아가지고 뭐 배가 아파가지고 땡글땡글 구는데 뭐 발이 음식 먹는다고 과연 나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병원 가가지고요 닝겨루에다가 이제 그 사들이 이렇게 뭐 뭐 주사 몇 개 넣고 이래 가지고 그거 한 방 맞고 나면 다 다 봅니다.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그게 금방 낫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염증 이라든지 그 다음에 급성 이런 이제 정세들 병들 당연히 병원에 뛰가며 금방 해결 다 됩니다. 저는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이제 무릎이 약간 좀 멍이 들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우리집 옆에 한의원 있거든요. 그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탁탁탁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피 뽑는 거 있잖아요. 아 사열 그거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치료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에는 막 아파가지고 땡땡부가 죽겠던데 한 3일 4일 정도 다니고 나니까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다니고 나니까 뭐 걸어 다니고 뭐 얼마든지 그거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감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생기는 거는 이제 당연히 병원 가야 되죠. 그거는 발효 음식 먹는다고 낫는 거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제 그 생기는 병 중에서 마음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병. 저는 이제 이게 거의 전체 병의 뭐 한 7, 80% 7, 80% 이상이 이 마음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병으로 생기는 그 병들은 병원에 가도 잘 안 낫아요. 잘 안 낫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나서야 되는데 이제 잘 안 낫고 어쩌고저고 이러면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이 있죠. 신경생이다. 뭐 좀 신경 너무 쓰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뭐 이렇게 이제 지내세요. 이러는데 마음이 안 편한데 어떻게 마음이 편해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음병으로 생기는 거 그게 저는 병의 원인의 거의 한 70% 80%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병의 이제 원인들이 뭘까? 제가 이제 요즘 뭐 이것저것 공부하는 게 좀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이제 마음병의 원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이제 욕심내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내가 아파트 한 34평짜리 사는데 저 40평짜리 사고 싶어 욕심내는 거. 그거 이제 물론 돈이 있으면 가서 사면 되죠. 근데 이제 뭐 돈은 좀 짜치고 아파트는 이제 뭐 내 친구 누구는 이번에 뭐 50평짜리 갔다던데 뭐 어디는 갔다던데 이래가지고 막 욕심내고 형편도 안 되면서 막 그 욕심내고 그러면 그게 그냥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부정한 탐욕. 네 부정한 탐욕. 이제 뭘 갖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여러분 이제 돈이 있으면 그냥 가서 사면 되지만 안 될 때 이제 그 부정한 탐욕이나 도둑질 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제 그런 것도 병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화를 안 내도 되는데 아니면 조금만 화내고 해도 되는데 막 화를 막 버릇같이 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 화를 내는 거. 그 다음에 누구하고 원수 지는 거. 원암 맺는 거. 그 다음에 저주하는 거. 이제 어쩌든 뭐 잘못되라 뭐 이렇게 이제 저주하는 거. 그 다음에 격분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못 돼도 돼. 네 잘되는 꼴은 나를 못 보겠어. 이걸 우린 질투라 그러죠. 이제 질투하는 거. 그 다음에 남한테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밥 한 그릇 얻어먹었으면 이제 한 두세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정도 사는 게 이제 사람들이 돌이잖아요. 근데 열 번을 얻어먹고 한 번도 안 사고 뭐 이래 버리면 그걸 우린 인색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그 마음병의 원인입니다. 너무 인색한 사람들도 사실은 병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그것도 병의 원인이죠. 그 다음에 기만하는 거.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행동은 완전히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그런 기만. 그 다음에 고집. 그 조금 양보하고 타협하면 되는데 막 고집을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자만하는 거. 교만하는 거. 뭐 방일하는 거. 이런 게 사실은 전부 마음병의 원인이라고 책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한 번 뺏겨봤습니다. 저도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 이제 명상 수행하면서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좀 고쳐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몸이 실제로 이제 병드는 경우는 실제 그렇게 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다 보면 이제 그게 원인이 돼 가지고 몸으로 병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잘 다스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이제 몸이 건강해지겠죠. 근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렵다. 좀 힘들다.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발효 음식으로 이제 발효 반찬으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도움을 받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음식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발효할 음식들은 전부 모카 토금수로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음영 오행을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한약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이걸 조금 옆에서 이제 배웠어요. 아버지 옆에서 어깨놈으로도 보고 또 직접 배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압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든 음식이 모카 토금수로 다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체도 이 오장육부도 전부 모카 토금수로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카 토금수를 갖다가 우리 인체의 장기가 또 사람의 감정으로도 전부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 때 이제 하나 단 게 막 먹고 싶어 뭐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난 신게 막 먹고 싶어 이럴 경우도 있고 나는 쓴 게 먹고 싶어 이럴 경우도 있고 아 나 짭짜렁한 게 이런 게 좀 땡겨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음 작용해 가지고 감정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굴복이 될 때 내가 좀 어느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할 때 그런 음식들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어주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맛 나는 거 그 다음에 쓴맛 나는 거 그 다음에 단맛 나는 거 매운 거 얼큰한 거 이런 게 먹고 싶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 이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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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 그게 지금 많이 이제 힘들다. 그게 지금 좀 지쳐 있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음식을 보충해 주고 그 음식을 먹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배가 고플 때 아니면 기운이 없을 때 밥 먹고 나면 힘 나듯이 이제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이 생길 때 이제 그 음식을 먹어주고 나면 힘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발효 반찬 이제 가게를 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맛있고 뭐 위생적이고 뭐 저 깨끗하고 뭐죠. 그거는 기본입니다. 발효 반찬 가게를 하는데 맛없는 거는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아무리 뭐 몸에 좋은 거라도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이제 맛있고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 그 다음에 뭐 깨끗한 음식 아니 그냥 그 반찬 가게가 이제 청결하지 않으면 뭐 당연히 손님이 없는 거죠. 그거는 기본이고 이렇게 이제 사람 이제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마음병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는 이걸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걸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발효 반찬 가게를 창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이걸 이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제 그걸 구별을 하고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지 제가 4주 8자를 가지고 4주 8자를 가지고 근데 이걸 제일 이제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4주 8자거든요. 그리고 4주 8자를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가를 갖다가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나면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보다는 황새란 박사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건가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발효 음식을 발효 반찬을 먹는 이유는 이제 단순하게 몸에 좋은 것보다는 우리 사람들의 병의 7, 80% 정도가 대부분 다 멘탈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마음병으로 생기는 거니까 그 마음까지 위로할 수 있는 마음까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발효 반찬, 그런 발효 음식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 그걸 사람들한테 권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주장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막 이렇게 의욕도 좀 떨어지고 기운도 조금 떨어지고 아이고 이거 뭐 하우 많아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한도가 막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 좀 이렇게 야물고 그거 하게 하는 게 이제 짠맛이잖아요. 짠맛. 음식 중에서 이제 뭘 조금 이제 짭지름하게 제가 먹어요. 요즘 그게 먹고 나니까 약간 이제 눈도 좀 밝아지는 것 같고 평소보다 조금 더 짜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기운도 좀 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황사람 박사가 이제 과일 같은 거 줄 때 이제 그 과일을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소금이 아니고 이제 발효 소금이에요. 발효 소금에 찍어 먹어라 이러는데 이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제 아 과일에 이제 칼륨이 많으니까 그걸 서로 이렇게 중화시키기 위해서 소금 그러니까 염분을 이제 찍어 먹으라는구나.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니죠. 이제 이 그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던데 제가 그걸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물어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되며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을 저는 요즘 이제 소금에 조금 찍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거 달달하고 맛있는 과일을 왜 소금에 찍어 먹으라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 내용들이 약간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효 반찬 발효 음식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이제 한 30개 강의를 한 30개 정도를 이제 이런 배경 지식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 듣고 나면 아 발효 음식은 또 발효 반찬은 이렇게 이제 이제 음양오행하고 자연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하고 우리의 감정하고도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음식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발효 반찬 가게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이해다. 전혀 이해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발효 반찬 가게를 열면 손님한테 해줄 말도 없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도 몰라요. 그럴 바에 차라리 일반 반찬 가게 있잖아요. 뭐 요즘 뭐 보니까 우리 동네도 뭐 몇 개씩 있거든요. 그런 반찬 가게 열어서 체인지 많은 게 오히려 더 돈 벌고 뭐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인지도 있고 그러면 그게 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발효 반찬 가게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뭐 오늘도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이제 이는 이제 음양오행이나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이런 걸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람의 그 마음 감정하고 이 음식하고 어떻게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처음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뭐 그런 게 다 있어. 밥 먹는 게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러는데 또 자꾸 듣다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오늘 제가 지방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좀 더 다른 것도 만들고 싶은데 이제 시간도 지금 다대회에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